두 번째로 어드레스를 봐요. 어드레스 중에서도 어디를 보냐면 저는 모든 스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골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골반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잘 회전이 될 수도 있고 회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보는 부분이요. 골반의 기울기를 봐요. 골반이 어떤 식으로 기울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기울기를 똑바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많이 기울여져 있을 수도 있고 많이 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스윙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많이 기울여져 있는 분들은 골반을 기울이라고 하니까 많이 기울여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가 위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허리를 보게 되면 굴곡이 생기죠. 이렇게 지금 이 마이크 찬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허리를 많이 골반을 기울기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왜 안 좋냐면요. 어쨌든 우리는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골반을 많이 기울이면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요. 골반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면 일단 상체의 힘이 많아요. 내가 어깨가 이렇게 쫙 펴진 상태에서 가슴이 쫙 펴진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위로 딱 올라오는 이런 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회전을 해서 싹 돌아야 되는데 이미 상체 쪽 그리고 골반에 힘이 많이 가니까 회전력이 없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회전이 안 되니까 내가 팔로 위로 번쩍 든다든지 앞으로 당기면서 몸통이 기울어져요. 그러면 이제 리버스라든지 스웨이라든지 이런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딱 힘을 준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클럽을 그냥 슈욱 보내면서 자동으로 공을 치고 싶어도 이런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는 절대 회전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아래 스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반이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골반이 너무 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그럼 엉덩이가 반대로 또 내려가고 체중이 뒤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엉덩이가 내려간 상태에서 척추가 펴져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주기가 힘들어요. 뒤쪽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몸이 많이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니까 다운스윙 때도 똑같이 밑으로 스윙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 스윙을 힘을 주면요. 밑으로 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스윙을 해야 옆으로 들어오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또 이렇게 많이 펴져 있는 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펴지고 밑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나는 하기 싫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이 잘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장제식 프로는 미국에서 그래도 골프를 많이 치셨고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전지훈련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건데 한참 대회를 다닐 때니까 어디에 저도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 장비를 막 차요. 장비를 막 차서 어드레스를 해보래요. 아, 이연프로 몸에다가? 제 몸에다가 장비를 차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 골반을 움직여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삐 소리가 날 때 골반이 저한테 가장 회전하기 좋은 위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돼도 삐 소리가 안 나고 너무 이렇게 돼도 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허리 부분과 이게 등이 쫙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너무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은 그 중간에 딱 왔을 때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골반이 잘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놔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레슨을 해보면 레슨을 받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힘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을 때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스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요.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골반이 확 풀려 있어야 되고 어깨도 이렇게 막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 클럽 패드를 휘둘러 갖고 옆에서 쓱 지나가는 이런 스윙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어드레스 때 뭔가 힘을 딱 주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스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막 경직되죠. 그렇죠. 경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반을 잘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연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그 많이 기울여 놓고 이 상태에서 허리에다가 등을 갖다 대고요. 허리에다 등을 대고 그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골반을 조금씩 피면서 아 일자 이 등판이 허리 쪽 부분이 일자가 딱 되게끔 많이 놓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아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기울여 놓고 그 다음에 골반을 살짝 살짝 조금 조금씩 펴면서 아 이게 일자 이게 일자가 됐구나.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골반을 살짝 펴면서 아 됐어요. 지금 딱 펴졌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바닥 하체 쪽과 허벅지 쪽에 힘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골반과 어깨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딱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그립 이 그립 두 가지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백스윙 다운스윙 또 팔로우까지 그 쓱 딱 써서 쓱 되는 그런 자동 스윙을 알려드릴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까지 꼭 연습장에 가셔서 이 그립 그립이 뒤쪽 부분이 잘 잡혀서 손목이 잘 이렇게 눌려 있는지 그리고 오른손은 안쪽으로 잘 들어와서 손목이 이렇게 잘 눌려 있는지 그 다음에는요 골반이 펴져 기울기가 골반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또는 너무 펴져 있는지 이렇게 펴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그 중간에 기울기를 잘 꼭 찾고 이 그립을 잘 잡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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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